친구들 하이오 친구들 하이오 하이오 만남권 주식 오로록 얼음 끼기 아슬아슬 망치로 툭툭 어떻게 깨라는 지지판이 있습니다 이거를 망치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아무거나 하나 끼기 어 됐겠습니다 윤룡이 선생님 아무거나 얼음 두개 끼기 두개 끼기 어? 하나 세개 끼셨네 윤룡이 아무거나 얼음 하나 끼기 돌려돌려 돌리파 아무거나 얼음 두개 끼기 어? 진짜 두개 끼기 두개 저도 아무거나 얼음 두개 끼기 아홉 어? 어? 엎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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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맞죠? 제가 아직 덜 뺐어요 어? 어? 두개 빼야되요? 오! 두개 빼세요? 두개 빼셨네요 저는 아무거나 여러분 두개 빼기 얘는 괜찮은거 같아요 얘도 괜찮은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두개 빼야되요? 지금 뽀로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뽀로로가 뽀로로가 1대0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겼네요 두개 빼야되요 흰색 얼음 하나 빼기 파랑 얼음 하나 빼기 파랑 얼음 하나 빼기 엘렁 나무ipples 하나 빼겠습니다 자루가 게actively 파랑 얼음 하나 빌기 빨간 여름 파랑색 얼음 한개 파란 얼음. 아까 뺏끝 봤어요. 밑에 밑에 한 번 밀어 벌써. 뽀로로 인형 이동. 아무거나 얼음 하나 끼겠습니다. 파란색 얼음 하나 끼기고 이거 괜찮아. 어 두개 껐네요. 이제 먹기야 돼요. 큰일 났다. 아무거나 얼음 두개 끼기. 이렇게 차가워요. 아무거나 얼음 두개 끼기. 이겼어요. 두개 끼겠습니다. 아무거나 얼음 두개 끼기. 끝난 것 같네요. 아닙니다. 잘못의 이겼는데. 뭐 하나 하나 하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예요? 패스. 땅기 떨어졌는데요. 패스. 어쨌든 됐네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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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거나 얼음 두개 끼기. 두개. 네. 잘 보세요. 이거 끼면 두개 끼집니다. 그. 막XO 패스. 여기 뭐 건드리면 될 거 같은데.. 거의 다 부삭한다. 아무거나 얼음 2개 끼고 끝났어요. 퍼로라가 반자라져있어요. 1대1 마지막에 이길을 하자. 아무거나 얼음 2개 끼고. .. 넘 보면은 2개 지금은 너무 쉽습니다 여기 불을 이렇게 끼 Marte에й zat bae 미 투러워졌습니다 갑자기 파란색 하나 빨리 빨리 시작 한 번으로 하지마 이거 끼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버렸네요. 씌웠습니다. 새색 얼음 하나. 파란색 얼음 하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볼까요? 얼음 2개. 얼음 2개. 이렇게 이렇게 홍이 선생님이 이겼다는 소식을 꼬로록. 꼬로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요. 좀 붙잡고 있어야지. 뭐하는가 이 꼬로래요.